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보다 돈이 인생이 전부였던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돈이며 돈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저는 돈 하면 내가 살아야 할 전부였기에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조건 잘싸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 돈은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년이 되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니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커서 돈을 벌게 되니 밖으로 돌면서 술 마시고 못된 짓만 골라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써버리니 월급을 받고 20일이 지나면 돈이 바닥이 나서 월급 때까지 돈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과 관계가 너무 힘들고 내가 제일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여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고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정말 양같이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고 나는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부는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생활은 둘만 있으면 행복하기에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는데 살다 보니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돈도 들어가고 남편 혼자 벌어서 둘이 써야 하기 때문에 혼자 살 때보다 더 못 쓰면서 항상 돈이 없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내 마음은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점셋값은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버리니 나는 내 일생에 내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교회가 가고 싶어서 가게 되었고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른 찬송을 빨리 배우려고 집에서 연습한 것 뿐이었는데 찬송하다가 내 생각에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기도를 하지? 하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매일매일 주변에 아픈 사람들과 내 부모님,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들이 건강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을 쫓아가도 돈은 나를 멀리 떠나갔는데 저는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만 했는데 제가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지출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모으는 지혜를 주셔서 가장 어려울 때도 제 마음은 항상 부자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돈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유인지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 얼굴 보고 살고 싶어서 일찍 들어와 달라고 수없이 말하였지만 남편은 집과 가족보다 친구와 술이 먼저였기에 새벽에나 들어와서 저는 남편과 다투어 가면서 일찍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이 남편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 버리고 돈을 모으는데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에 돈이 있으니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남편이 오지 않아도 그래, 때가 되면 네가 들어오겠지 하고 마음 편히 잠을 자는데 신기한 것은 남편이 들어올 시간 30분 전이면 잠이 깹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들어와도 얼굴도 보기 싫어서 자는 척 하고 있으면 남편이 한참을 내 옆에 서 있다가 서녀엄마 하고 나를 부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는 척 하고 있으면 서녀엄마 돈 여기 있어 돈 받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벌떡 일어나면서 무슨 돈? 어디서 났어? 이리 줘봐! 하고 손을 내밀면 돈 없지롱! 하면서 약을 올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나서 장난해? 하면 자네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지롱! 합니다. 저는 그러는 남편에게 욕을 해대면서 네가 사람이냐? 어디 장난할 게 없어서 돈을 가지고 장난해! 하면서 벌러덩 누워버려서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돈 줘! 하면 신경질이 나서 무슨 돈? 하면서 무턱대고 짜증을 내고 어디다 쓸 건데? 하고 물으면 자녀들은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야 속으로 좋은 말을 해도 될 일을 짜증 냈구나 라는 생각에 자녀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과 함께 사는 곳에는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고 더 많이 써주기를 바라면서 내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 나가면 내가 저축해야 할 것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는 제일 작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동의하게 되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제일 작게 나가게 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생활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니 저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은 너무 아까워서 몸이 아파도 몸으로 이기고 병원도 안 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10원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입을 옷이 없어 제가 옷을 직접 사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남편이 사주면 그나마 덜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나 옷 좀 사줘 하면 남편이 하는 말 돈 갖다 줬잖아? 사입어!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네가 사람이냐? 내 속도 모르고! 하면서 남편을 미워하면서 옷도 사입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돈이 사람 위에 있었고 돈은 나가는 일이 생기면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일상에 반복되었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남편과 자녀와 관계가 갈수록 고리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남편과 다투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였지만 남편에게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돈으로 대신해 보려고 했었는데 돈이 있어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내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2, 3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야 사람이 돈보다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가르침은 나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에 보이는 것들에게 집착하게 된다며 마음이 치유를 받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옳게 여겨져서 제 인생을 올인하였습니다. 올인한 결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의 소인인 사랑이 가득차니 행복해졌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미웠던 남편을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와 같이 잘못된 살아온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가득차니 돈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 내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편이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합니다. 또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참 인색했는데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자고 하니 남편도 좋다고 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 형제를 초청했는데 각지에서 다 모여 행복한 잔치를 했고 선물까지 준비했다가 주었는데 돈을 쓰고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내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있고 돈은 쓰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내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갈급한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기만 하면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인생 역전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돈을 좋아하고 값지게 쓰고 쓰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가르치심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인생 역전의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나를 알고 나를 찾고 싶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 공감이 되셨으면 소통을 위한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부부사랑TV의 김연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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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